뭐하라고? 오늘은 떡볶이요. 그래서 떡볶이 뭔데? 요즘 유행하는건데 광고도 많이 해갖고 뭐야? 너 광고 가져온거야? 뭐라는겨? 지가 광고기 협찬이고 지금 해보면 안된다고 안된다고 채널 망한다고 망한다고 아 됐고 쓸데없이 맞는 말하지마. 바질인가 그거야? 알면서 지랄이요. 3,000분씩 빠져. 뭐만 시켰어? 이 삼촌 떡볶이 8,900원 바질크림 떡볶이 9,900원 맛다시 주먹밥 3,000원 가격은 나쁘지 않네. 그런데 맛다시 그건 왜 시켰어? 이 이거 보니까 04년도에 입대해가지고 아 택고! 스킵하고 싶게 군대 얘기하지마. 특징이 뭐야? 요즘 빨라. 떡볶이가 별거이깐 삼초분 고춧가루 넣어서 달달 매콤하고 이건 크림에 바질 넣어서 입맛 떨어지는 녹색이고 주먹밥은 감자, 김가루에 고추장이요. 먹어봐. 맛은 어때? 바질부터. 크림소스에 매콤하고 나쁘지 않아. 바질향은 제대로야? 걔는 좀 찾아봐야 되요. 어딨냐? 삼초분 어때? 팥차랑 같이 먹으니까 좋다. 근데 이거 후취향이 많이 나서 호불호가 있겄는디? 맵기랑 단맛은 어느 정도야? 맵기는 1단계 시켰는디 신라면이랑 거의 비슷해고 단맛은 적당해. 주먹밥은? 야 이건 군대가 먹을 게 흡수없고만 있었나보다. 그래서 또 사먹어 안 먹어? 나 이거 우리 동네 없어가지고 배달비만 7500원 나왔거든? 굳이?